모찌망고 모찌망고 아이고 이뻐라 모찌망고 봐봐 뒤에 항공모함 엄청나게 크지 응 여기 봐봐 항공모함이야 진짜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모찌망고 와아 오찌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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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들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 놓은거는거야 전쟁 나가가지고 이렇게 폭탄 맞아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고 좋지 오찌망고 저기 바다 건너에 또 항공모함 있는거 봐봐 항공모함이 저기 몇개가 있는거야 오찌망고 와아 배들이 엄청 크네 아이고 아이고 급했어 아이고 급했어 아이고 급했어 아이고 다다보는거야 아이고 다다보는거야 오 저거 내건 같네 어 어 오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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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광고 어때 오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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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다야 걸어볼까? 아유 망고 여보 잘하고 있어 어때? 묻지 말고 시원하지? 오늘 날씨 시원하고 좋네 네 갔다 왔어 항공모함 사이즈 봐봐 엄청 크지 모티망고 이렇게 큰 배 봤어? 네 모티망고 아이고 눈부셔 가지고 눈을 못떠요 아이고 눈부셔요 망고 아이고 눈부셔요 아이고 눈부셔요 아이고 아이고 망고 내려오고 싶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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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줄게 아이고 여기 잔디밭도 너무 이쁘다 잔디가 너무 잘 되어있네 가자 아이고 우리 모찌는 잘 구경하네 망고는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아이고 씨 망고 간식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는 거야 나가 Connor 절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